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앞두고 있는데 독대를 앞두고 정말 치열하게 감정 싸움을 넘어서 거의 치고받고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한남동 라인을 얘기했더니 권성동 의원은 어제 보니까 도국동 7이네.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칠상시, 일곱관신 이런 얘기가 7명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도국동 7이내로 친년 쪽에서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대통령실은 어제 또 관계자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라인만 있다. 무슨 비선이 있냐. 아유, 뭔 소리냐. 이런 한간에 도는 얘기를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한동훈 친한 쪽의 얘기를 무슨 소리하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또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공모하는 거예요. 모든 걸 공유하는 겁니다. 공모, 공유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당연히 여사 비선 라인 없죠. 윤석열이라고 쓰고 김건희라고 읽으면 되니까 없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요. 저는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연세도 지긋하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60년생이고 한 분은 아마 73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지긋하셔요, 다들. 5자, 6자 달리셨죠, 앞에. 그런데 지금 밥 먹는 거 가지고 다투고 알콩달콩 하더니 지금은 또 사랑 싸움하고 있습니다. 아웅다웅. 밥 먹는 거 가지고 알콩달콩. 지금은 사랑 가지고 아웅다웅.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말해줘. 말해주지 않아. 나 삐질 거야. 얼음 땡. 풀어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유치하고 이런 장난질 그만 보고 싶다. 정치 놀이터 문 닫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보수의 종말 누가 만들었느냐. 권성동 의원 할 말 있습니까? 보수의 종말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권성동 의원님, 탄핵소추할 때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검사 출신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할 때 재판정에서 우셨잖아요. 소추위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우셨잖아요.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파면해달라고 우셨잖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국민 배신을 해도 천번, 만번 더 했죠.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더 낫죠. 양심 있죠? 야당 추천 특검도 받으신 분인데. 그거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파면해달라고 울고. 그렇죠? 지금에 와가지고는 윤석열 수호. 성렬 수호하고 있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 그때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밤새서 열심히 했잖아요. 잘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윤석열의 국정농단, 김건희의 국정농락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특검법 반대합니까? 발의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권성동, 한동훈 제 눈에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둘이서 막 누가 탄핵에 더 책임이 있다. 이 난리 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욕이 나오려다가 참았는데.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이러니까 보수에 정말 안 옵니까? 권성동, 한동훈.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보수 정말 안 올 수 있냐고요.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 책 좀 뺏어 주세요. 책 좀 뺏어 주세요. 우리 신인균 변호사님이 정말 열변을 포할 때. 뚜껑 열려서 그래요 제가. 뚜껑이 열릴 때. 열려요 진짜. 우리 진영애님이 박인호 오래오래 보게 해주세요. 핫팅입니다. 하면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 지켜주세요. 박인호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분위기 보니까 박인호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다는 분위기가.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고위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어디 있나. 다 윤석열 라인이다. 그런 거 없다. 대통령 라인으로. 그렇게 핵심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그렇게 강력하게 부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2024년 4월 24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서가 할 일은 대통령 보자. 산발적 메시지 지향하라. 자기가 비서실장 취임하자마자.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기강잡기를 하면서 관계자마의 메시지 남발 비서로서 역할 강조.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 비서가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오자마자 이런 얘기 왜 했어요. 왜 했어요. 아니 왜 했냐. 그때 한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시설 놔둘 때 대변인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그거 검토 안 했다니까. 한남동 관주에서 근무하는 행정관들이 아니다. 그거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검토한 거 맞다.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관석 비서실장도 뭐라고 했다가 이관석 비서실장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함성득 임혁백. 임혁백은요. 임혁백 교수님은요. 우리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었어요. 자, 특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양쪽 오가면서. 함성득은 뭡니까? 함성득은 아크로비스타 살면서 김건희 여사랑 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특사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이 두 사람 접촉한 사람이 대통령에서 그 누군지 말을 못하잖아요. 이른바 한남동 관인이 작용한 그런 사회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김대남 행정관이 SGI 갈 때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황정호 행정관, 이원모 비서관, 황정호 행정관은 세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삼촌, 김건희 여사를 이모로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삼촌, 이모. 작은 엄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한남동 관주에 같이 산대요. 아니, 이런 얘기가 정말 김대남 전 행정관 입에서 다 나와서 증거가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어디냐. 뭐 장난합니까? 같은 라인이라고 우리는 한모입니다. 하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같은 라인이면. 아니, 라인이 없다니까요. 둘이 하나라서. 하나. 윤건희 라인만 있는 거지. 윤건희 라인만. 비선 라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차이가 뭐냐면요. 지가 나와서 오마이티비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으면 비선이 아닙니다. 직함 달고 있으면 비선 아니죠. 아니, 지가 나와서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내 본분이 이런 건데 내가 이거 했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으면 비선이 아닙니다. 못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왜 못 나올 거야? 내 역할은 그게 아닌데 내 역할을 뛰어넘은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없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사 얘기도 하면 할수록 이게 참 힘 빠지고 뭐 그게 전략인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좀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문제제기 못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라면 제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내각 포함해서 정말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니,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다 잘못됐으니까 저 두 사람 압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정신머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고 합니다. 누구죠? 누가 있나요? 김민수, 이준숙은 절대 인정 못하는 인사입니다. 아, 인정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정진석 비서실장은요. 공직기강을 지금 바로잡을 게 아니라 본인들 정신줄 풀린 것부터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국정은행을 뒷받침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월급 받으면서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락을 방치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나라 어떡합니까? 나라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인사 문제, 비선 문제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요. 이제는 직권 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표조차도 문제의식을 얘기는 하잖아요. 이쯤 되면 정말 대통령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꿀 사람도 없겠지만,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거치를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영태균 씨가 댓글창에 나타났습니다. 창원에서 인사드립니다. 내가 다 만든 거요. 김지호도 칠부사로 오십시오. 이거 정말 명태균 씨 맞나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아니 뭐 칠부사 가서 볼 게 아니라 빨리 저기 검찰청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명태균 씨를 사칭한 건가요? 홍준표 씨도 안 돼요. 여긴 또 밥보다 그러네요. 네, 밥부라고 하시네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대통령실의 이 인사가 너무나도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심각한 이 정권의 대두덕 상황을 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독대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문제하고, 보이지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결론 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적 쇄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인적 쇄신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셈이 됐고. 도이지모터스 이것도 17일, 18일쯤에 한다 그러면, 17일에 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불규상 끝이 오고. 안 되는 거부했죠. 하나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이 부분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냐. 이거 왜 만납니까? 자제가 뭡니까? 김건희 씨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원래 너 내 성격 알지? 나 매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제하고 있다고 할 거예요. 벌써 자제하고 있다. 이미 자제 중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할 일이 없네요, 그러면? 독대에서. 그렇죠. 윤석열 승, 한동훈 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결심을 좀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보수 세력 내에서 조중동을 포함한, 조선일보는 좀 아니지만, 동화중앙적 논증을 보면 굉장히 대통령실에 비판적이고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RDD 여론조사의 결과도 보면 상당분 지지층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자체가 내가 홀로서기를 해서 권윤 심판, 김건희, 윤석열 심판론을 가지고 대통령 씨가 싸워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나? 칼 뽑았다. 저는 칼 뽑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칼이 아니라 빵칼 정도 뽑았다고 생각하고요. 뽑았다고 생각하고요. 뽑았더니 플라스틱 빵칼. 장난감칼.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선거 전에는 칼을 뽑는데, 선거에는 칼을 이렇게 집어넣고, 아주 그냥 순종적인 모습, 정말. 뭐라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직원, 죄송합니다. 90도 폴더 인사, 이 태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성도 크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은 칭윤, 대통령실, 한남동 라인한테 들복겨서 제대로 대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칼을 한 번 빼서 휘두를 그런 준비를 하고는 있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저는 한동훈 대표 별명이 옛날에 조선제일검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조선제일검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칼은 한 두 번 잡는다고 봐요. 1년에 두 번. 한 번은 생일 때, 케이크 자를 때 빵칼. 두 번째는 과일 깎아 먹을 때, 사과 같은 거 깎을 때 또 과도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치면 하루에 칼 여러 번 잡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칼을 뽑았다. 한 방 들이댄다. 이거 큰 의미 없다라고 저는 보고. 아니 들이댈 거면 진작에 들이대야지. 인지 와서 들이대는 것도 너무 좀 시기가 늦은 거고. 아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 자제, 인사 쇄신, 도입지 못해서 국민 눈높이. 그냥 하나만 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한 얘기를 하마평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이 실천이 되잖아요. 여당 대표인데. 그러니까 그게 선거 전당대 때부터 최상민 특검법에 대해서. 자기가 발휘한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뭐 다음 생에 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약속은. 도대체 언제 합니까? 뭐 하나라도. 약속도 안 시키니까. 저 그런데 우리 괜찮아 앨리스라고. 네. 이거 하나 제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해야 되지 않을까? 끝날 때 하시면 됩니다. 끝날 때 하면 됩니까? 끝날 때. 끝날 때 하시면 되고요. 나왔네. 나왔으니까 해야 됩니다. 방송도 맥을 또 이렇게 끊으시네. 괜찮아 앨리스. 아니 지금 또 1500분이 보고. 이렇게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그럼요. 가기노가 살아남기 위한. 이런 포설.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10월 2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분당 야탑 시집이 팔관해서 괜찮아 앨리스 시사회가 있습니다. 총 149석 한정이고요. 티켓 구매는 오마이 시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오윤호 우리 오마이 TV 대표님 하고 양재 감독님이 참석하시니까 조금 함께하는 대화도 있고 영화 관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남 분당 시사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날 시사회에 참석해서. 또 성남에 계시잖아요. 금방 사수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앨리스. 강추합니다. 괜찮아 박인호. 근데 괜찮은 거 맞아요? 저는 어제부터 잠이 좀 안 오더라고요. 도대체 박인호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박인호 댓글 분위기 좋은데. 도대체 댓글과 동점은 그래도 14,000분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좋아요 지금 다 안 눌러주시면 저희 두 달 뒤에는 보기 힘들걸요. 1,400명이야. 어제 분위기는. 우리는 곱하기 10. 아니 솔직히 어제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이게 겨울 넘길 수 있을까? 살짝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걱정됩니다. 선님이 박인호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슈퍼제트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 메시지 좋아요 버튼. 또 영상 조회수도 많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꼭 대표님께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 수치를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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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를 또. 아니 명태균 씨도 자료 이렇게 다 정리하는데. 우리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2%만 얼려주이소. 박인호는 얼려주이소. 박인호는 얼려주이소. 박인호는 사랑한테 해줄이소. 우리는 표본 같은 거 안 건듭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